모든 분들 다 들어봤지만 참 어느 분이 대상을 받게 될지 대상을 받게 될지 정말 시기 사기 없이 매우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일곱 번째 출연자죠? 네 일곱 번째 출연자입니다 고영웅입니다 이름이 영웅이래요 네 자 모셔서 나는 문제없어 여러분의 한 박수 문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세상 위에 내가 꼭 너를 사랑해주는 나의 사람들은 나의 길을 가고 싶어 나의 길이 널 원하지 널 욕성일 거야 나의 나 saben 길을 가고 싶어 manage darks cabinet 나의 최근에 Jingle 아멘 시간만 밝아 곳을 잃어라고 뜨거운 그런 사람으로 언뜻 날아갖을 달이니까 시계조차 흔들리 나의 마음을 절수받고 내가 돌아보진 바람 나의 마음을 절수받고 여기서 힘들수도 없잖아 나에게 하고 싶은 일이 있어 너무 힘든 꿈에도 더 어떤 슬픈가 더 멋지게 닿을 거야 나의 마음을 절수받고 도영웅씨의 나는 문제없어 노래는 안 한 동안에 같이 오신 가족분인가요 피계를 들고 열심히 응원하는 모습이 참 보기에 좋습니다 보기 좋았습니다 네 다음 출연자는요 고맙습니다